ㅅㅂ 그냥 딴 건 모르겠고 근데 군대가면 데이터 오지게 쓰긴 하겠다 와이파이 좀 해주면 안 되나? 곱방부 개 개 개 아 개가 좋아 진짜 에직 안 하면 무제한 뚫룩뚫 가야 돼 와 뭐야 이거 왜 춤 안 춤? 나 움직인다 이제 빌방가서 템 떼면 되겠다 시발 나도 군대가면 저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볼까 되게 어색하다 착한 보스네 착한 보스맞나? 그만 좀 깔아야되나? 일단 1개인데 기본 변종이라서는 놔두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 머리 진짜 씹 개X 같긴해서 머리 긴거 빨리 빡빡은 게 나빠 생각한다 라이크 맞아라 프리 리코디드? 예 뭔 소리야 사걸리를 연사로 근데 정명원도 막상 빡빡이 보니까 나쁘지 않았어 프리 리코드 미러고 있네 어 근데 레알이 나쁘지 않았어 어이 징징이 거기 동전종 왜 이러지 아니 유동민 훈련소 때 별명이 징징이였대 왜? 몰라 개새끼인가? 개새끼인가 설마 대가리 모양이 징징이였다 아니 걸을 때마다 꽉꽉꽉꽉으로 담글 수도 있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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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많지 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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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지랄 개지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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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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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쪼갓 찢어버리겠다 정보가 새끼같은게 정보가 맞는거같은데 저의 지 친구도 정보가 새끼잖아 역스타 난 다이스 가있지 뭘 바로 써 씨발 다음번에 가가지고 거울 스테이지까지 가면서 쿨 쪼나많이 채웠나면 불안해서 템 쪼나불릴거이 역사가 뭐임? 뭐임? 그게 템을.. 아이 씨발 아니 쪼나 자연스럽게 욕나고 내 팔각도잖아 이 새끼 왜이렇게 무서웠나? 락바텀? 이번 스테이저 쓰기엔 좀 그런.. 어 잠깐만 이거 홀리카드 때문에 대화해서 써야겠는데 와아 와아 일단 악마방부터 한번 보고 나이스 아 약간 아이작 하듯이 옛날에 아 할게 없노 무거우스 씨발 지금 거들아가지고 오버워치 못하고 나 아이작 끝나고 오버워치 할래? 어 그래 무거우스 갑자기 급 후회 아 씨발 야 김공백 어? 인마.. 일마도 불러와 인마라니 오케 틀어졌어 와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락스블락 자 여기서 황금방템 안굴립니다 왜냐 쿨 아까워 난 비방굴려야돼 자 일단 바로 아 블라인다니라사인 바로 비방 찍어주고 오 바로 나왔고 너무 좋고 템 나오냐? 까비 템 나왔으면 약간 레전드 아 김공백 깔고 아 까비 3템? 약간 좀 욕심 바로 깔고 헉 블리치디프랑은 아닌가봐 안녕 와 뭐야 이거 야 이거 사귄데 맞습니다 아 아 저번에도 이 실수했던거 같은데 랄브 아 빅리스테이크 너무 빨리 졸려버려서 너무 빨리 졸려버려서 신세를 줬다 사즈킬 나 오더오샤샤 더 해볼게 바로 바로 실수 실수면에 와 자 이거 당연히 이거는 레드키먹고 자 일단 어 어 방을 좀 돌아볼까 이걸로 아 이거 뭐 천사방 템 몇개를 보는거지 이번층에서 최소 10개 아닌가 음 최소 10개죠 아 거의다 러스티블러드 때문에 초반방클도 꽤나 괜찮아 자 여기서 템있다 쉿트티어 아 잠깐만 아 끄다 끄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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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마 가가지고 피시마 슈트티어 자 근데 이거 레드킥 실수임? 레드킥 실수 아임 레드킥 왜 실수야 아 뭐 당장 락버텀 먹으면 기분좋지 기분좋긴한데 천사방 10템 못참지 야 뭐야 이거 오 일단은 대충 먹어주고 아무튼 이거 아무래도 여기가 레드킥 비환같은데 락버텀이랑 뭐 러스티블러드 범은 기분좋긴하지 옵션 아까 필요없어보여는데 어차피 어 근데 이거 먹으면 좀 보스방 별을 좀 더 빨리 털 수가 있어 그래서 황금방 별을 더 빨리 볼 수 있어 그런 용도 자 여기 딱 뚫어주고 아쉬워 아이고 괜찮아 어차피 레드킥은 사쿨밖에 안들기 쉽다이테니까 미스드 알라바스타박스 아니 저거를 어떻게 들어 띵크 띵크 알라바스타박스 파워캐나이유스 저거 들고 여기서 또 하나 6개 못먹으면 어떡할건데 아이 뭐 라울드 존나 많네 여기 그거 올렸냐 로브웨이 보고 빨아놨 플레이브 올라갔다 오 야 미친 왼성룡이 진짜 이 새끼 나는 일부러 먹는것 같다 이제 아니 레드킥 온걸 왜 실수로 생각하는건 갑자기 어이가 없네 갑자기 화가 나네 미친 락바톰 추종더 새끼들 다 돌로 대가리 찍어버려 향로랑 선풍기 나와라 제발 나와라 여전히 다닛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향로랑 선풍기 나와라 제발 선풍기는 개악질이네 나만 선풍기라는게 아니었구나 여기겠지? 어 여기였겠지 솔직히 이거 불심 안뜨면 이상한 수준 아 이상한 것까진 아니고 대충 한번 가볼까 어 그냥 낭낭이야 데밀 두배 아 그냥 데밀 두배 아 좀 템이 제대로 못 떴네 같이 오버워치 해요 주사기 나중에 아니 무슨 락바텀을 먹으면 게임이 당장 깨지는 템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지야 진짜 개간만에 게임하는데 정지 오버워치 있었냐? 아니 아니 원조 개정 아아아 아니 중2 이후로 3번도 안해서 존나 레시카드 시 할 것 같다 아아 아니야 존나 삐킹 존나 삐킹 아니야 오버워치 제대로 해 이제 난다고 메드킥 버리긴 좀 그렇던네 그래도 엎드리 빙을 엎드리 빙을 엎드리 빙을 아아아 아아아 어차피 이제 이게 아니네 재개정아이게 아아 나 삐킹하니까 나 다이스를 왜 들은거지 엎드리 빙을 엎드리 빙을 삐킹하니까 어차피 이제 부터 내 패시브가 다이스네 오버워치 너무 오랜만인데 아 야 옵션 진짜 괜히 먹었나 이거? 아 진짜 이거 왜 먹었지? 아 오버워치 뭐 있나 그냥 대가리 비우고 하려면 되는게 오버워치 무지성 딜레이를 보여주지 아 이렇게 쓰라고 있는거구나 자 이거 스팀 세일 먹은 다음에 그곳이나 멤버십 카드 놀이다 플레이 이메일 인증이 필요하다는데 아 이메일 인증 대신에 그 아아 아 있네 아 데미지 와 데미지 와아 매직한 컵을 다 넣어가면 셀카 잘 되는게 아니고 그래픽이 안 좋은게 아닐까 니 되겠냐? 아 글카 있긴 한데 과연 아 있겠냐? 네 오케이 튜브사기 응 니잘못 응 니잘못 응 니잘못 응 니잘못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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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게임 매칭은 잡힘? 잘 잡히는데 랭크 아니면 잘 잡힘 랭크? 그건 병 멘탈클라블렉 오버워치 랭크 매치 멘탈클라블렉 멘탈클라블렉 언제에도 힘들어 진짜 랭은 아 대충 뚫어 대충 뚫어 언제가 나오겠지 정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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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크맛 좀 아쉽긴 하네 개미지가 좀 좀 세기네 랭은 아몬세대 정신종이 men he 했잖아 얼마전에 아 이제 안한다 힘들어서 도대고 어 치료됐네 정신부여 정신다 치료 했네 맞다 펜 딱 떠주면 오오오오오 캡프리콘 카프리카 먹고싶다 아 그거 국룰아님? 에포마고 국룰임 에포마고 국룰임 아 그거 국룰아님? 에포마고 우리 학교에 오오오 똘리카르 오렌지마고 그래 오렌지마고 야 테크 좀 그렇네 아 동민이 두사기 어 다 지나갔나? 아 안락사가 나와있다 안락사 안락사이다 안락사니까 영근근이 오버워치에요 영근근이 오버워치를? 없어요 바로 컷 아 저 시즌 1땜을 해봤습니다 아 좀 정상인이네 그거는 2번째 계정 2번째 계정 2번째 계정 테크 누르면 실루 누르면 안터짐? 터지긴 할건데 근데 과거력이 다르네 지금 여러분이 비바있으니까 자세히 우리 기운이 계속됐다는거 아시죠? 레이점는 얇은 있죠 지금 원을 안했으니까 비바가 재밌더라고 아 기바 지금 다 터졌는데 에이씨 기바가 옛날에 계심 노잼 아니었냐? 내 기억으로 노잼이었는데 아니 노잼이랄지 그 사람 됐으면 중소 언수가 스윌을 사준다 염치 불고 염치도 없지않습니까? 바로 언즈 없이 왔어. 염치가 없지않습니까? 그리고 언즈가 마실 수단이 다 마신 다음에 멤버십 카드, 멤버십 카드 빨리 줘. 어느샌가 좋을걸 알고있어. 룸 어버븐 미니 보스? 오. 박은 보스. 약간 저 틀리면 약간 큰일나는. 워! 지니어스 지니어스. 워! 한 번. 워! 벤즈. 지니어스 지니어스. 베다니지. 진짜 채팅 읽은거중에 맞는거 처음이다. 야. 베다니지. 좀 하잖아. 베다니지. 개새끼. 베다니지. 베다니. 워! 벤즈. 워! 벤즈. 베다니? 베다니지. 워! 워! 아! 베다니지. 이런로 윗디유 어라 어어어어어어 로젠 고추 꺼져 어은지 오이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왜 안먹음? 폭돌이라는데 이 친구들 아니 게임은 즐거우러고 하는거라고 무조건 이기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고 유튜브에 한계가 아닐까? 레알. 이래서 트위치 방송하는 거지 오 이거는 재밌네 이건 재밌어 데미지 3.2배 글씨드 크라운은 뜨면 게임을 찾아야지 핵이 좀 많은 게 아닌가 한국 서버 따로 있겠지? 주석이 가치비에 박혀가지고 지금 유튜브만 켜고 보고 있는 거야 데미지 2.3배 2.3? 너 이 자식 데미지가 10 20 23 아이 가이드 18 아이고 늘어난다 지금도 괜찮다 근데 깔끔하다 핸무스 2.3 곱하기 2 곱하기 3.2 곱하기 3 몇 뼈? 100 턱이 이상이니까 15배 정도라고 하자 아 근데 데미지 뭔데 락바쿠는 굳이 안 먹어도 못한 거라고 있기도 하고 근데 너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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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말이야 아 나 이 야 뭐야 약하네 우리 보스 친구는 얼굴이 음 진흙 같구나 성스러운 주먹 좋아요 아 아 아 야 뭐 레드킥이 비어 사킬을 끼지 않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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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필요한 아이템 너에게 필요한 아이템 랩을 랩을 보여주는 아이템 여기 어디야 기도를 오 오 전열조치 하면 즉사 아이고 즉사 입니다 아유 없네 반칸씩 달지 않을까 아니야 즉사해 그냥 그냥 즉사해 아 그냥 즉사 아니 다 쓰레기네 씨 허약한 친구였구나 오기 안에 쓰레기 아 아 이건 좋아요 아니 뭐 가는게만 다 틀리냐 아 아 아 아 아 아 짱 태부는 좋지만 어 관통이다 맛참네 아 이제 난 무저 어 애초에 무저이긴 했지만 더 무저 본성은 좁아지고 나는 신이야 그렇다 아 아 좀 한번 뭐지? 12시다. 어? 12시가 되면은 운이 닫힌다. 그런가? 어? 하지만 어른의 시간은 12시부터 시작이라. 아닌데. 아닌가? 아침부터인데. 아침부터. 딱딱딱딱딱딱딱. 오 약한데? 움직임 움직임. 여섯. 와이쿠 토제. 먹으면 난 죽겠지. 죽어라. 싫은데. 죽기 싫으면. 사다리. 천사포. 게스레임. 꺼져. 이거 먹을거야. 아. 스피드 너무 느리네. 빨리 좀 달려가고 싶거든. 포스방까지. 나는 에러에요. 말하자마자 스피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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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스피드에요. 약간 이거 약간 썬드엘레븐. 정의 철권이라고 아시나. 정말요. 이걸 몰라. 내가 축구를 안좋아해서 썬드엘레븐 나왔봤거든. 애초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썬드엘레븐 보는거 아닌데. 아 그래. 이건 축구 아니야. 라는 말이 있어. 나는 닌자별로 안좋아했는데. 주러기 닌자 투리엔 다 바꿔. 아. 닌자 투리엔 다 바꿔. 잘 바꿔. 왔다. 왔다. 아이고. 이거 닌자냐. 강도지 씨발. 강도지 씨발. 나를 страх하네. 아رك스 너무 약한데. 괜찮은데. 아이씨. 깬 낄 수 있나 이거. 와 이거 한번에 다 뜨면. 나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는건데.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에 뜨지 말고 좀. 따로따로 뜨란 말이야. 뭘 맞은거냐 오 애플에다가 주사기 세트 이거 1단계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아 3단계였나 거기서 말했는데 결국 맨마지막에서 보게 됐네 여성만단계 여기까지 살려왔다 하지만 정자 필요가 없군 이제 아! 쓸모없는 자식 아 뭔가 주먹이 날아다니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펀치면 진심펀치면 원펀치가 아닌 것 같다 원래 진심 모드 들어가면 좀 많이 때린다 이거 팝팝팝팝 팝팝팝 갔다 갔다 내 기억으로 그것도 한대 때리는걸로 아는데 해탁을 시작합니다 아 죄송하게 아 그런가? 아 왔네 오우 연속전치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빨래를 하는 모습을 약간 게임으로 표현했네요 오 데미지 두 배 더 추가 야 데미지 70이 뭐냐 70이 140이다 이제 두 배 내서 140 어 데미지 더 추가 아 잠깐만 아 이건 데미지 보단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 안전자산 아 피눈물 좀 먹고 싶긴 했다 아이씨 피눈물 약간 아 맛있게 생겨가지고 와 140 약한데 근데 여기서 9.6 더 곱해야 돼 아직 그게 진짜 데미지 9 야 그럼 1000 넘어가겠네 넘어가지 우와 근데 거기서 2를 더 곱해야 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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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2를 더 곱해야 돼 게임은 쪽밥이고 나는 신이다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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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어렵고 하지만 난 신이다 맞다 난 신이다 근데 두 대만 하면 중이다 아 약한데 아 너무 약한데 이거 보스가 3포나 걸릴 것 같은데 이 자식 세기간 1등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만 남아있었다 얻어 부서주나 자 보스 그 어이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끝났네 보불 보불 카드 버블보불 야 벌브라니까 약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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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